우리 함께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공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처음 보시면은요 글씨 다 보이시나요? 다니엘서는 크게 구약의 묵시록이다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게 게시록을 묵시록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도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 권의 책이 있는데요 스가레아와 에스겔서에서 묵시가 등장하고요 다니엘서 후반부가 묵시라고 하는 장르로 쓰여지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다니엘서를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은 모르겠나 하여튼 새 친구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많이 있었을 텐데 유독 새 친구만 기억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생각하면은 신앙의 영웅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BC 6세기인데요 그때는 이미 너부가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할 뿐만 아니라 그걸 몰락시키고 거기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뽑아와가지고 포로로 삼고 그 포로 되어진 학생들 그 청년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함께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해서 그 나라의 어떤 정치가들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새 친구가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이런 책도 나오고요 다니엘 기도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아주 어린 사진 하나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걸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다니엘하고 아무 상관없는 친구죠 다니엘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검은색 머리카리인데 거기 나와 있는 걔는 금발의 이렇게 꼽슬머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이 새 친구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새 친구는 풀묻불 가운데 그 용광로 가운데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께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러 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삶 가운데 신앙의 영웅 할 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그 포르기의 그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 믿음으로 거룩한 전쟁을 싸워서 이겨낸 이들의 이야기는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지 그 이야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굉장히 그 이야기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사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조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왜 묵시라고 하는 형태로 쓰여졌을까 다니엘서의 앞부분에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뒷부분에 가면 왜 알 수 없는 그 꿈 같은 환상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들을 좀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역사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요 다니엘서 자체를 우리가 한국어로 읽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원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같은 곳에 가면요 다니엘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할 때는 헬라어로 시작하는데 중간부터 갑자기 아람어라고 하는 바벨론 언어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 바벨론 언어가 막 가다가 또 마지막에 갑자기 또 헬라어로 돌아와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언어적으로도 왜 두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학자들이 하는데 우리는 우리말 성경밖에 읽지 않기 때문에 겸허한 모구구밖에 모르는 우리는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가 않는 거죠 또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책이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자체는요 BC 6세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고레스 황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BC 6세기의 인물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쓸 때 문체가 있죠 그래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단어나 어떤 사용하는 언어의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다니엘서를 잘 연구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BC 6세기에 쓰여져 있는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BC 6세기에 사용하는 말투가 있는데 BC 6세기에 사용하는 말투가 전혀 쓰여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면서 과연 BC 6세기 사람이 다니엘인데 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6세기에 단어나 말들로 쓰여져 있지 않을까 그럼 어느 세기에 쓰여진 것일까 살펴보았더니 BC 2세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죽은 지 300여 년이 지나서 거의 400년쯤 되어졌을 때 나오는 문학의 장르와 또 글쓰기의 방식을 가지고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다니엘에게 그런 왕들을 만나고 그런 역할들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한참 후에 300여 년이 더 지난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이 다니엘서를 썩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대부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니엘의 저작이 아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다니엘 얘기가 아니고 가짜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나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은 또 예언들이나 이런 묵시들은요 BC 6세기에 다니엘과 새 친구와 그 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있었던 그것이 구전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아직 기록되지 않고 사람들의 입속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 오다가 BC 2세기에 기원전 2세기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 구전되어지는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BC 2세기에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히 BC 6세기의 사건인데 BC 2세기에 이것이 기록되어서서 이것을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시켰다면 과연 이 다니엘서와 관련된 어떤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필 6세기에 쓰여졌던 것이 2세기에 기록되어지나라고 하는 질문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민이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쉽게 읽혀지고 쉽게 알려지기보다 그냥 보면 쉬운데 고민하면서 보고 생각하면서 보면 과연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복잡한가 왜 언어가 두 개인가 왜 시대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여러분이 이 묵실이 특별히 이 다니엘서를 읽는데 굉장히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예요 역사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다니엘의 역사 시대는 주전 6세기와 주전 2세기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가 주전 6세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시대이죠 너부가넷살 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훑어버렸죠 이 바벨론의 왕 너부가넷살 이 왕은요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가지고 사람들의 힘을 없애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도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 신전 밑에다 집어 넣어놓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요 강력하게 모든 걸 다 흩어버리고 깨버리고 부숴버리고 그 위에 오직 바벨론의 문화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벨론의 정책이었죠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졌던 강력한 악재 정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려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유능한 어떤 사람들을 끌어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으로 교육시킨 다음에 중앙관리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포로들 중에서요 어리고 젊고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바벨론의 교육을 하고 바벨론의 정책을 잘 배우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관리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그 속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중앙관리가 되어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갖게 되긴 했지만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다니엘의 새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면요 중앙관리가 되어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현실 지금 포로가 되어버린 현실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 이 현실에 대한 고통과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석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건지실 걸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당시에 보았던 환상들 역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현실에 아주 참혹하고 어두운 이야기들 그리고 이 어두운 이야기를 뚫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BC 6세기 주전 6세기에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서 다니엘이 꿈꾸고 그 시대 신앙인들이 꿈꿨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던 다니엘의 이야기와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왜 BC 2세기 그러니까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그들의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 포함을 시켰을까라고 물어보면요 이때 또 한 번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던 건 맞지만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7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몰락당합니다 거대한 제국과 제국이 싸웠는데 또 다른 제국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몰락시켜버린 것이죠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점령한 페르시아는 그 기간이 20년도 채 지나지 못한 채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또 다른 왕국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여기서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이죠 알렉산더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너무너무 좋은 문화인데 이 그리스 문화로 온 땅을 통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알렉산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열심히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요 엄청난 정복 전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친구가 오래 못 사는 거죠 그래서 33살에 요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33살에 알렉산더가 요절할 때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그가 이제 최고의 것들로 이렇게 그 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언어나 이런 부분에서 헬라어로 모든 걸 통합했고요 뭐 길이나 어떤 도시 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는 세계 통합의 어떤 길들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알렉산더가 일찍 죽고요 또 알렉산더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알렉산더는 자기에게 무능한 자식에게 이 국가를 물려주기보다는 자기를 따랐던 장군들 중에 유능한 장군 4명에게 자기의 왕국을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이 왕국은 4개로 나눠지게 되고요 4명의 장군들이 왕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땅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조를 만들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통치하게 되는 왕조 중에 이 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푸톨레미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제 어느 쪽 지역을 담당하게 되면 이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푸톨레미 왕조는요 굉장히 마음이 유한 왕조여가지고 그 문화와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피로들을 채워주고요 또 가능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톨레미 왕조가 셀루쿠스라고 하는 또 다른 왕조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팔레스틴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 셀루쿠스 왕조는요 굉장히 잔인한 왕조로 유명한 왕조였던 거죠 이 셀루쿠스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한번 찾아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는 모든 문화와 종교를 헬라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조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이미 유대인들이 신앙을 갖기로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공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믿는 것을 불법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요구했고요 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것을 매점 매석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돈을 낸 자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기게 되죠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적이 누구였냐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 들어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제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있구나 애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피파네스 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 하나님을 믿는 여우와 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해가지고요 유대교를 공식으로 불법화하고요 이 에피파네스가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는 일도 이 왕이 있었을 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요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대지의 기름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탄압 정책을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탄압 정책을 시작했던 에피파네스가 있었던 시대가 BC 2세기였다는 것이죠 BC 2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셀루크스 왕조와 에피파네스의 강력한 유대인 반대 정책 하나님 나라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운동과 이 강력한 공격 앞에서 우리는 이대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싸움을 싸우기로 한 거예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들이 실제로 무장을 하고 적들과 공격해가지고 이 땅을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일어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한 그룹이 형성되어지고요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끼리 이제 이 셀루크스 왕조와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요 이 전쟁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하고 이 마카비의 형제들이 마카비 아버지와 마카비 동생들 형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이끌어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요 실제로 이 헬라의 한 왕조가 굉장히 심하게 땅을 다 빼앗기고 뒤로 물러나는 것까지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시대에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요 이 다니엘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환상들이요 보니까 딱 자기들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아 이 시대 이야기구나 빛이 2세기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가 적 그리스도며 우리를 찌르고 있는 저가 바로 10개의 뿔 중에 나와있는 작은 뿔 하나고 4개의 뿔 중에 하나 있는 그 뿔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전되어 내려오고 있던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 어려운 시대 때 그 꿈과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싸우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으면 어떤 거냐면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라는 결단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이 패혁한 시대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이 악이 넘치는 시대에 이 신자를 박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도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자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새 친구가 했던 것처럼 불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자 가운데 먹히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싸워야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렇게 불이 생기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C 2세기에 하시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거룩한 하시딤 전쟁을 싸우고 있는 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니엘의 이야기와 다니엘이 보았다라고 하는 환상의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와 그가 알고 있는 아라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책을 나눠서 정리하게 되면서 그때 이후에 다니엘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고요 글로 쓰여져 있는 문서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 장 끝났어요 이렇게 44장 중에 한 장을 여러분 끝내셨습니다 자 이거 간단한 그림들 이게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던 지역의 넓이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 지역 대부분을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지역들을 점령했고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내려가 있는 것들 보게 되죠 또 위에는 여러분 지도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이 알렉산더가 다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렉산더가 점령한 다음에 이 나라를 4개로 나눠서 4명의 장군들한테 주게 되죠 그래서 4명의 장군들 중에 레이저 포인트를 가져가셨네요 그래가지고 마카비계 혁명 때문에 BC 이색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화살표들이 뭐냐면 유대 땅이 완전히 전쟁이 시작되어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시작했던 이 하시딘과 여기 셀루크스 왕조에 있던 이 군대가 전쟁이 벌어지고요 또 어용정부였던 그 당시 정부와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결국에 다윗이 차지했던 땅의 대부분을요 이 마카비 혁명에 참여했던 마카비와 그의 자녀들이 차지하게 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독립전쟁의 독립선언서 같은 책이 다니엘서였다는 걸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더 다니엘서가 풍성하게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책이 주어졌습니다 아주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전쟁을 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책이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다니엘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다니엘서 보면요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뭔지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7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 책은 다친 책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책은 감춰진 책이고 덮여진 책이고 봉인을 떼면 안 되는 책 이런 말까지 있으니까 아이고 이 책은 내가 읽으면 안 되는 책인가 보다 그냥 대충 눈으로 읽고 뜻은 몰라도 괜찮은 책인가 보다라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이 쓰여진 방식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인데 이 장르가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묵시의 영역들만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게시록에 이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 뒷부분을 좀 이해하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요 묵시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런 페이퍼 보시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페이퍼에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ppt에 있는 내용 안 보시고 되고요 이걸 설명하려다가 또 다른 제 ppt를 만든 게 있어가지고 이전 ppt를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제 게시록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강좌 때 게시록 강의를 하면서 게시록에도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쓰여졌기 때문에 한번 이 아폴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묵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전에 정리했던 걸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폴리칼립시스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유대 문학의 한 장르를 지칭하는 문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가 시, 소설, 수필 이런 것처럼 어떠한 문학의 한 장르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폴리칼립시스라는 거고 이걸 묵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미래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문학의 한 장르,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소설이 있고 또 판타지가 있고 무협 소설이 있고 이렇게 하면요 무협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 거지 실제 그 무협이 뭐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역시 장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보통 명사로 아폴리칼립시스가 쓰여지면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드러나다, 개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문학의 장르라고 생각할 때 아폴리칼립시스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좀 뒷부분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자 묵시와 개시의 차이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묵시는요 이런 거예요 걱정마 경찰이 데리러 올 거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걱정마 경찰이 데리러 올 거야 여러분 굉장히 많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걱정마 경찰이 데리러 올 거야 이걸 좀 부정적으로 하면 너 경찰이 너 잡아갈 거야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경찰이 뭘 데려온다 이렇게 뭘 데리고 온다 데려온다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외부인들에게는요 실제로 이 걱정마 경찰이 데리고 온다 라고 하는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내부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뭐냐면요 자 3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라고 하는 공통부모가 있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걱정마 곧 나올 거야 라고 말하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항구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걱정마 누가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러면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역사적 흐름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부 용어로 통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묵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BC 2세기들의 성도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그 하시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그 강력한 셀루쿠스 왕조 속에서 그 강력한 에피파네스의 공격과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과 거기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들을 보면서 분통 터져하고 아파하고 상해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몰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 가지고 게시록은요 위로를 준다는 거죠 근데요 이 묵시는요 이 BC 2세기의 고통과 BC 6세기의 고통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냥 읽으면은요 이 내용이 이해는 되어지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건요 별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요 묵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아픔 속에서 그 책들을 읽어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이제 또 우리 큐티를 통해 가지고 6월 달부터 이제 쭉쭉쭉쭉쭉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 실제 여러분이 그 자리 그곳에서 왕의 진미가 내려오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요 이 내용이 그냥 쉽게 쉽게 읽혀지는 내용이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구나 그런데 이때 어떻게 그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참혹하게 어두운 세상 벌써 왕들이 다섯 번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오지 않고 있구나 지금 이 다니엘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80이 넘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음 세대와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 받았던 환상과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통과 절망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하면요 묵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두 가지는요 초월성과 목적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성이 뭐냐면 일단 공간적으로 초월했다는 것이고요 시간적으로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보면은요 막 그 발 강가에 가있다가 또 무슨 강가에 가있다가 어디 가있다가 막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실제 거기 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실제 그가 환상 가운데 거기 서기도 하고 여기 서기도 하면서 공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묵시는 공간적으로 필요한 장소 필요한 곳에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뼈따구가 있는 뼈가 넘치는 거기에 서 있는 건요 실제로 그를 거기서 데리고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의 골짜기로 성령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뭔가 보게 하신 거죠 묵시는요 공간적으로 공간을 초월합니다 왜요? 공간적으로 꽉 닫혀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실제 그들이 공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데 묵시의 세계 속에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시간적으로 그들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묵시의 특징은요 시간상으로 위아래 상하좌우를 막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묵시는요 애연이라고 말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인지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인지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인지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인지 실제 알지 못하는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들이 묵시 안에는 많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나 스가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다니엘에서도 이것이 과연 언제 일어날 일인지 어떻게 일어날 일인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적용해야 될지 나중에 적용해야 될지 되는 문제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묵시는 이것들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장르 속에 있는 기본적인 그 장르의 특징이 이러한 특징이라면요 성경의 묵시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목적성이 분명한 거예요 초월성이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간도 뛰어넘어가고 공간도 뛰어넘어 다니면요 그 이야기를 읽고 사람들이 그냥 몽롱해지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대 문학 가운데 있었던 묵시문학의 특징은요 이런 몽롱함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실 도피적인 거죠 그리고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썩었다 라고 그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환상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꿈꾸는 것이 그 당시 유대 문학 속에 있는 묵시의 특징이었다면 성경의 묵시는 약간 다른 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는 게 있어요 지향하는 거죠 눈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 얘 보면요 여긴 인자가 등장하죠 지금 다니엘에서는요 인자라고 하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인자로 말미암한 모든 것이 다 바뀔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인자가 우리의 메시하고 구원자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로 드러나는 그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이 어둠의 시대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는 것 때문에 그 오실 어떤 분 미래의 그분을 향한 지향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미래에 대한 지향이 있다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어두운지를요 직시하죠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요 어떤 잘못된 사람이요 기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현실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절망의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직시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게시록이나 또 이 에스겔 스가리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묵시의 책들을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 현실에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고요? 괴물로 그리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용으로 그린다거나 곰으로 그린다거나 표범으로 그린다거나 날개 달린 사자로 그린다거나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존재들이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있고 때로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막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토록 큰 고통이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직시할 것을 똑바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묵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지향과 현재에 대한 직시가 있다면 이 미래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현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묵시는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반해서 성경에 있는 묵시는 반드시 삶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품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풀무가 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는 것, 싸우는 것, 움직이는 것,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묵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초월성과 이 목적성을 가지고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낼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 묵시라고 하는 책, 성경의 묵시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묵시라고 하는 장르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물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미래에 그분 반드시 올 걸 믿으면서 오늘의 이 처참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드는 책이 묵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묵시가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없게 써졌을까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게 써놓으면요 그들을 지금 공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 책 자체가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약간 비밀스럽게 내부인들만 아는 이야기 수장, 염소 이런 이야기 해놓으면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어요 이렇게 막 짐승이 나왔는데 짐승이 날개 달린 사자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날개 달린 사자와 입에 뭘 물고 있는 곰, 표봉 얘네들이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정신없는 이야기인가 보다 애들 책인가 보네 이렇게 하면서 넘기자는 거잖아요 비밀이 막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해가지고 내부인들끼리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외부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시는요 기독교가 탄압될 때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그릴 수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리잖아요 여러분 이 툭스라고 하는 단어 한 글자씩도 해가지고요 예수는 우리의 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딱 그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물고기를 딱 보면 배고픈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묵시는 내부인과 외부인을 나누고 내부인들에게 저항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시의 장르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많이 왔어요 지금 벌써 우리의 다섯 페이지까지 왔어요 44페이지 중에 다섯 페이지 좋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개시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요 자 개시가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묵시가 이제 발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다니엘 시대 때 이게 어떻게 읽었고 하시딤의 시대 BC 2세기에 이게 어떻게 읽었고 오늘날에는 이게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큰 그림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개시가 여러분 묵시라고도 불리고 또 개시라고도 불려지는 것들인데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자 BC 6세기에는 BC 6세기에 가가지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BC 2세기가 가면은 이 2세기의 성도들이 이걸 왜 썼는지 그리고 왜 이걸 그렇게 읽히 읽었고 많이 읽고 서로 나눴는지 생각하면서 BC 2세기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또 우리가 이 책을 새롭게 읽어내도록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개시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전개되어져 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갑니다 성경에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 더 깊이 이해되어지는 날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개시가 점점 더 밝히 드러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제림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개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개시를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개시는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BC 6세기의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적으면서 또 살아가면서 보여주면서 구전되어지면서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생각했을까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과 이 황제의 도시 안에서 이 포로된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이요 처음부터 갑자기 나는 바벨론하고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국가에 어떤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점송술을 배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대했다면 그는 아마 그 사회 속에서 매장되거나 쫓겨났겠죠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겠죠 여러분 이 바벨론 세계 속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건요 바벨론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고요 바벨론의 왕과 그 학문을 배우는 것이었고요 그 속에서 높이 올라가는 걸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순간입니까 사자에게 먹힐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룩한 비폭력 전쟁을 치는 거예요 비폭력 전쟁을 치는 거죠 비폭력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싸우거나 대놓고 누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는 대놓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모든 영감은 하나님께로 나온다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싸움을 싸운 거죠 그리고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당신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웠던 그들의 싸움의 방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경험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갔던 이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며 비폭력 무조항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되어가고 있던 이 하시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거룩한 전쟁을 그때는 비폭력으로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비폭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폭력으로라도 우리가 칼을 들어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 도례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 전투를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용이 달라졌죠 분명히 이때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렇게 적용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각했고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몸으로 전쟁을 치러내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이 책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똑같은 책이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렇게 적용했고요 한때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내용이 똑같고요 정신도 똑같아요 그러나 삶의 실제와 역사 속의 그들의 행동의 방식은 달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면 우리도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건 맞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세속도시와 이 거대한 제국의 정신들이 막 우리를 지금 덮고 있는데 이 제국의 정신 속에서 우리 역시 거룩한 영적 전투와 전쟁을 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방식이 무엇일까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인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님들은 어머님의 방식으로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의 방식으로 직장인들은 또 학생은 학생들의 방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 2014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이 영적 싸움, 이 거룩한 싸움 이 바벨론 포로 같은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실제 문제 가운데 이 이야기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읽으실 때 다니엘과 세친과 있었던 그 시대에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그리고 이 책을 기록했던 이 BC 2세기에 이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그리고 오늘 나는 이걸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던져가며 읽으신다면요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할 수 없는 책이거나 황당한 책이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책이 아니라 조금은 이해될 수 있는 책으로 조금은 여러분 가운데 이 영적 전투를 격려하는 도전의 책으로 읽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부와 2부로 나누면서 1부를 전체적인 개관하는 작업으로 좀 큰 이야기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을 어떻게 읽을까 읽을 때 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면요 2장에 가서 제가 같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2장에 넘어가서 1장부터 12장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각 장의 내용을 한번 끊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내용 여기서 무슨 내용 이런 식으로 한 장씩 정리를 하면서 각 장이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는 작업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큐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큐티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또 큐티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하나하나 한 본문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적용을 하긴 하지만 이 큐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내가 다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했는데 막상 20번 큐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책이 뭘 말하니? 이러더니 갑자기 그 책은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시간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에 좀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써가지고 다니엘서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 장씩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장별로 그 장을 한번 구분해 보고요 내용별로 한번 구분해 보고요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들을 한 번씩 각 장별로 찾아가는 작업을 한번 쭉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좀 머릿속에 전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빠른 속도로 이 부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 약간 말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냥 이렇게 빨리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말이 점점 빨라져가지고 지금은 느려지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빨리빨리 그냥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렇게 보면요 1장으로 넘어가면은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혹한 비극의 주인공이 된 10대 청소년들이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면서 이 친구들의 어떤 상황이 나오죠 걔네들이 이름이 뭐였다든지 또 걔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든지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왔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거룩한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시형 불복종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그것들을 실천해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거룩한 반항을 했는데 그 거룩한 반항의 결과가 성공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1장이 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더 얼굴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져서 결국엔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그들이 더 높은 직책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는요 기독교에 있는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왕의 진미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그가 주는 모든 혜택을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먹으면서 세상과 독립해서 내 정체성 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정체성 내 성도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고 있죠 세속을 사는 성도의 이유가 뭘까 우리는 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 구원받은 백성은 그냥 구원한 채로 다 죽어 천국 가면 될 텐데 왜 남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이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큰 의지도 볼 수 있고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몸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 먹고 마셔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있고요 악이 세상에 있고 그 세상에 악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라지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과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거대한 이 왕의 진미와 이 공부와 이 페르시아의 강력한 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의 이름을 좀 보면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다 알지만 그 세 친구 기억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세 친구도 이름이 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라고 하는 유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여러분 이 세 친구 이름을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고 이거 있죠 여러분 다니엘은 왜 유대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 친구는 페르시아 이름을 붙이죠 잘못된 거예요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벨드사살 다니엘이면 다니엘 그런 다음에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에 보면 그 엘자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뜻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야에 있는 야자 역시 야외를 뜻하는 말입니다 미사엘 역시 엘 하나님이고요 아사리아에서 야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 야외를 뜻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네 명 이 친구들은요 다 이름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놨던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 부모가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요 자식을 낳은 그 자식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하나씩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아이가 이름만 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어른 시절에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듣고 배운 믿음의 온전한 가정 교육을 받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유혹 앞에서도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의 이름에 엘자나 야자를 넣어보는 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이게 2장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리는 노시며 다리는 철이며 발바닥은 흙이랑 철이 섞여있는 모습을 보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2장에 나와 있는 너부간의 쌀이라고 하는 왕이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너부간의 쌀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세계의 왕 중에 가장 어린 때 왕이 된 친구 해서 너부가 네 살 이렇게 해서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기뻐하는 유머도 아니고 웃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가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지나간 다음에 너부간의 쌀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꿈에 보면 네 가지로 이루어진 신상이 등장하고 그 신상을 하늘에서 날아오는 어떤 돌이 깨부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너부간의 쌀이요 이걸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을 이제 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몽하는 사람들이 알려줬겠죠 근데 이 너부간의 쌀이요 성격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네가 내 꿈이 뭔지도 알아내고 그 꿈에 해몽도 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로보다 한 수 위에요 바로는 적어도 꿈은 알려주고 맞춰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못 맞췄잖아요 근데 너부간의 쌀은 꿈도 안 알려주면서 이 꿈의 내용을 맞추고 꿈의 해몽까지 해라 딱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가 꿈꿔놓고 지 꿈을 맞추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수들과 이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죠 그건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랬어요 우리한테 못한다고 그러니까요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죠 너부간의 쌀 역시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죽이겠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다 죽이겠다고 하신 그 말을 듣고 그때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그 꿈과 그 꿈의 해몽까지 알려주신 내용이 14,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이 꿈의 내용과 이 꿈의 해몽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해몽을 들은 너부간의 쌀이 이제 다니엘을 높이고요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이때 되고요 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요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네 개로 이루어진 신상이 뭘까?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쇠고 쇠와 흙이 섞여있는 얘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7장에 다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장을 보면서 막 골똘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는 나와 있고 7장에 가면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2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교훈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대조되는 두 인생이 등장을 하는데요 너부가네살이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강력한 바벨론의 왕이죠 그런데요 막상 이 바벨론의 왕은요 자기가 잠자다가 꾼 꿈 때문에 두려워 떨고 막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이걸 해몽해달라고 안달복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다니엘은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듣고요 왕에게 가서 조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린 이런 모습 속에서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너부가네살은요 실제 불안에 떨며 초조하며 두려워하며 자기 인생과 자기 제국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데 포로인 다니엘 아직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은 그 다니엘은요 이 모든 상황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틀을 전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한지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왕이 더 행복한지 포로인 다니엘이 더 행복한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도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꿈 속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꿈에 보면요 그 거대한 신상이 등장하는데 금, 은, 노, 철, 흙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좋아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신상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대하고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환상과 느낌이 들만큼 강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깨지는가 보면요 산에서 내려온 산돌, 리빙 스톤 해가지고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환상의 마지막 부분은요 살아있는 돌이 와가지고 그 금신상, 은신상 이 노수로 되어 있는 강력한 이것들을요 깨부셔버리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에서 뜬 돌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산에서 삽으로 퍼올린 돌이 아니고요 산에서 그냥 날아온 돌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살아있는 돌이 와가지고요 이 신상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신상에서 신상을 파괴하고 있는 거룩한 산돌이 뭘까라고 물어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반석이시고 이 모든 우상들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어지시는 장차 이 지팡이로 모든 걸 만국을 다스리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깨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 신상 이 강력해 보이는 신상이 영원하냐 아니면 초라해 보이는 산에서 떨어진 것 같은 이 돌이 더 영원하냐라고 하는 질문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해 보였지만 영원하시고요 황제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다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대한 역사의 그림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신상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 신상은요 황금으로 된 신상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질문을 던져보면 해야 되는데요 너부간의 살이요 이제 왕으로서 물어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너부간의 살이 물어봤을 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주냐면 당신이 지금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금으로 된 거라 그리고 은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 은은 나중에 등장할 고레스가 나오는 이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밑에 나와있는 노순 또 알렉산더고요 그 밑에 나와있는 것은 또 무엇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제국이 앞으로 흥망성세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요 이 말을 들은 너부간의 살이 그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집에 들어가서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왕국과 나의 왕조와 나의 민족이 끝날 것인가? 아니다! 어떻게 할까? 금 신상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꿈에서는 분명히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나눠져 있는 것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도록 내버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왕국을 영혼토록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쌓아서 거기다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너부간의 살 왕은요 실제로 자기의 왕국이 끝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에 대해서 우리 왕국은 끝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와있는 바벨탑에 그대로 나와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탑, 바벨론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뭐하냐면요 너네가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네는 모이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모이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너네는 이 하나님께 올 수 없다 그랬는데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 너부간의 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의 모든 백성들을 절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되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명령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 이름 뭐죠? 아사라 좋아요 이제 우리 막 더 이상 우리 바벨론식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벤누고 이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의 친구들이요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디 있어요? 새 친구는 있는데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데 여러분은 궁금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성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신상을 숭배하라 국가주의 종교의 우려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이때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이 새 친구가 잡혀와가지고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자 이렇게 멋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풀무에다가 집어던지라고 했으니까 용광로에 집어던지죠 용광로에 집어던질 때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요 이 용광로 불을 7배나 올려라 그래가지고요 엄청 막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3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간수가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뜨거운 불에다 이걸 집어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또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신의 아들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나중에 이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왜 4명이 그 안에 있느냐 그리고 그 네 번째에 있는 인물이 너무나 특별한 분이어가지고 이 한 분이 나머지 셋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느낄 만큼 눈에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새 친구를 지켜주시는 걸 보게 되죠 너부간 햇살이 그걸 보고요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다시 데려 나오라고 하고요 다시 다니엘과 새 친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30절까지 내용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30절에서 내용이 끝나고 있는데요 헬라오 구약 성경에는요 이 아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을 통과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기도문으로 해서 지금 잘못 프린트가 됐는데요 31절부터 90절까지 긴 기도문을 써놨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없죠 아마 쓰다가 분량이 부족했다거나 이 내용이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 새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불 가운데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이렇게 읽는 시가 있어요 제가 글씨를 읽다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너무 길어가지고요 안 읽고 성경에도 없는데 그걸 읽는데 시간 걸릴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이 세 명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을 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금신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있는 걸 보면요 여러분 그 황금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요 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요 가끔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모든 것이 권력과 힘과 많이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불을 만들어 놓고 이 불가운데로 집어 던진다고 할 때 정말 이 불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세 친구는 지금 뭘 증명하고 있는 거냐면 세 친구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들이 그 불가운데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불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가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참 주신가? 라고 하는 이건요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부를 때 이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을 부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갑니다 황제의 신상이 놓여 있고요 황제의 반신상이 곳곳에 있는데 그 앞에 절하며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미 나는 그리스도께 퀴리오스를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하나 앞에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한 주밖에 없다는 거죠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오직 한 주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했던 고백이고 초대교회가 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이후에 시간이 꽤 많이 지난 다음에 325년까지 그 핍박이 계속 있었는데 이 325년까지 핍박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핍박이 뭐냐면 세바스테의 40명이 한꺼번에 순교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바스테의 40명이라고 하는 세바스테 지역에 있는 로마 군인들 40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고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고백한 그들을 데리고 고문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고문했는데 결국 그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장면을 보다가 충격에 빠진 로마가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묻어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공식적인 로마의 마지막 그리스찬이라는 핍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몇 분은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군인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다 있는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몸이 좋습니다 중간중간 간혹 할아버지같이 보이는 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여기 40명이 있는데요 이 40명을 어떻게 한 거냐면 한 겨울에 지금 호수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굉장히 추운 호수에다가 옷을 벗겨놓고 이렇게 40명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40명한테 말하는 거죠 너네 중에 언제든지 이 추위에서부터 살아나기 원한다면 이 옆에 불 때고 있는 천막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천막에 있는 신상에게 절 한번 하면 살려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절하고 이 천막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따뜻한 물이 있고 언제든 너희 몸을 풍기고 너희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40명이요 이렇게 둘러 앉아 서가지고요 이 추운 얼음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면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40명 중에 한 명 있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배교했어요 배교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따뜻한 곳에서 쉬면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 여러분 진짜예요 심장마비로 이렇게 너무 찬대에서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이 40명이요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40명이 지금 함께 순교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40개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한 명이 그렇게 배교해가지고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4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이 모습을 보고 있고 이것들을 하고 있던 한 이교도 로마 병사가 있었는데요 이 로마 병사가 갑자기 이 모든 걸 보다가 자기가 옷을 벗고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명을 채웁니다 40명을 채우면서 네가 왜 들어왔냐고 그랬을 때 나도 당신들이 원하는 그 멸류관 쓰기를 원한다고 이 생명 얼마 안 되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저 멸류관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내게 이런 기회가 생긴 걸 감사한다며 뛰어들어와서 40명이 한꺼번에 여기서 얼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얼어 죽는 장면을 보고 있던 로마의 군대가 있잖아요 충격에 빠집니다 바로 옆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음 위에서 그들이 찬양하며 40개의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이요 더 이상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할 때도 있지만 때로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확장되어져가고 교회가 세워져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어떤 일이 있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보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4장에 넘어가면요 너부간 이사를 왕은 또 꿈을 꿉니다 이 친구는 주로 꿈을 꾸는 일을 많이 해요 사고도 많이 치고 꿈도 많이 칩니다 근데 그 꿈에 뭐여서 나오냐면 잘려진 나무가 나오고요 이 나무가 잘려졌을 뿐만 아니라 밑둥만 남았는데 밑둥도 남겨놓지 않고 밑둥까지 뽑아가지고 막 쪼개버리는 아주 좀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꿈을 꾸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이 해몽이 필요 없어요 이게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당하겠구나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온통 고생하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또 해석을 못한다고 막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당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요 이제 찬양하고 그렇게 돌려보내 놓고는 이제 왜 언제 이게 시작되냐면 내가 이렇게 발코니를 거닐면서 내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자랑의 말을 하는 순간 여우와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가 짐승처럼 되어버리고 오랫동안 그가 이렇게 방향하고 유리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었는데 역시나 이 너부간 대살은 금방 까먹고 또 자기 자랑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거나 귀신 들렸거나 이래가지고 왕으로서 이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로 얼마간 이 너부간 대살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우리가 보여주냐면요 강력한 왕이었던 너부간 대살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에요 그는 왕이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다고 하고 그 페르시아의 강력한 제국의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먹으시니까 부리던 악신 중에 하나만 보내니까 얘가 이렇게 망가지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짝 하나만 움직이시면 다 어긋납니까 여러분 해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해롯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이 자기가 에루살렘과 왕을 통치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려한 왕이 신과 같다 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교만해진 이 해롯 대왕을 향해서 하나님 뭘 하냐면요 벌레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떻게 죽냐면요 벌레 충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막 때리거나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레가 귀에 들어가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고 있는데 바퀴벌레 들어가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벌레 한 마리 뭐 이런 거 여러분 바로 같은 애들 이렇게 애굽의 왕이 바로 엄청 센데 어떻게 이기시느냐? 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벼룩이 막 돌아다니고 개구리가 막 침대에서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씻고 파리가 와가지고 계속 안고 파리를 어떻게 다 때려잡아요? 못 잡잖아요 파리를 잡았더니 이가 올라와 어떡하죠 이게? 개구리는 또 어떻게 해요? 잡은 것도 없고 아무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마음을 먹으시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큰고 아무리 세 보여도 여러분 한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부가 넷살 왕을 두려워할 것인지 이 너부가 넷살 운명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우리는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왕은 뭘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부가 넷살 왕에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인데요 이 권세자인 이 왕에게 뭘 요구하냐면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권세자로 내가 세웠는데 네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되었는데 이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하면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 돌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위에 군림하며 신처럼 된다고 느낀다면 내가 어느 때건 널 뒤집어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너부가 넷살 왕이요 이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지고 온 땅을 다스릴 때요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 전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왕국들이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왕들이 많은 착취를 했는데 막상 너부가 넷살이 제국을 형성하니까 이 큰 제국이 제대로 통치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전에 왕들이 있을 때보다 한 왕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훨씬 유익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초창기에 너부가 넷살 왕이 모든 걸 통치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도구로 통치의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황제를 사용했는데 이 황제가 자기의 큰 나라를 보고 결국에 신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고 부러뜨리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의 권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이 왜 주어지는가?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꺾는 것들을 이 이야기 속에서 또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이게 너부가 넷살이에요 짐승처럼 되어버려서 짐승과 함께 숲을 다니고 있는 너부가 넷살을 제가 이게 유명한 그림이어서 올린 건데 또 안 적어놨어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전 안 유명한 그림을 올리지 않아요 유명한 그림 표정 보세요 정말 이렇게 넷살 같죠 자 5장 갑니다 5장에 넘어왔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개인적 무용담을 좀 더 하면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너부가 넷살은요 이 사건 끝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너부가 넷살의 아들 벨사살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연애를 벌이는데 엄청나게 큰 규모의 파티를 여는데 이 파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죠 어떻게 모욕하냐고요 이 왕의 궁전에 창고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식기 또 이 그릇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술과 음식을 담아서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왕이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한 건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있었던 기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 마시고 그걸 가지고 놀겠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겠다는 거였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가시적으로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너의 운명을 내가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요 갑자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쪽 편에 저쪽 있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저쪽 편 벽에 갑자기 손 하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맨에 맨에 대게를 우르바시르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뜻이 무언가 또 놀래가지고 보죠 여러분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손만 나타난 거예요 손 이만큼 나타나가지고 저기서 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왕을 본 거죠 왕이 이걸 보고 이 내용이 뭐냐고 또 물어봤는데 여러분 박수 이런 친구들 아무도 또 이걸 못 알아냅니다 못 알아냈는데 이거 거의 없는데 좀 이렇게 국어를 좀 잘하면 알 수 있는데 이거 그냥 다 언어인데 아무튼 못 알아냈고 다니엘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하죠 맨에 맨에 대게리라고 하는 건 연대를 달아보다 달아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달아보다 이게 가치를 달아보다 한 이렇게 저울로 재보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맨에 맨에예요 달아보다 달아보다 대게는 연대예요 그러니까 너의 연대를 달아본다는 거죠 너의 시대, 너의 세대, 너의 왕조를 내가 이 천칭으로 달아보고 달아보고 이렇게 달아보았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르신해가지고 우떨어지고 바르신해가지고 나누어지다, 쪼개다, 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말하면 내가 너와 너의 왕조를 잘 보고 심판해서 계산해봤더니 판단해봤더니 넌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겠다 널 내가 깨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벽에다가 써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벨사살의 문제가 뭐냐고요? 이건요 역사를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아버지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예언과 그 성취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에 대해서 이 많은 경험이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요 이걸 공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으로 결국에 그 역사의 희생자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손 하나가 등장했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이 왕조의 시작과 끝을 결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달아보아서 안 되면 끝내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나라도 아무리 큰 왕조도 하나님이 달아보아서 무게가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아무리 큰 국가도 아무리 좋은 가문도 여러분의 귀한 사업도 여러분의 공부도 달아보아서 이 무게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건 쪼개어 우바르신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의 생 가운데 하나님 달아보실 때 나는 어떤가 내 무게는 어떤가를 물어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이건 루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큰 거예요 손만 나타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 가끔 있는 거예요 그냥 뭐가 제가 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6장 갑니다 6장 우리 여러분 벌써 우리가 절반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기독금지법이라고 하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너무나 입망이 높으니까요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냐면요 너부가네살 왕 때 총리가 돼요 근데 그 뒤에요 벨사살도 있고 다리오도 있고 또 다른 왕 하나 더 있고 고레스가 있는데요 총 한 4명 또는 5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다 총리예요 여러분 왕들은 바뀌고 심지어 왕조가 바뀌거든요 마지막에 보면요 이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물론 왕이 그보다 더 높지만 이 왕도 건들 수 없는 이 자리 국가가 다니엘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죠 다니엘은 안 바뀌는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글을 높이 들어서 귀하게 써주시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이런 다니엘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치고 싶은 거죠 이 다니엘이 지금 총리로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악이 지금 제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만들어낸 계략이 있죠 이게 다니엘 기도금지법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부르는 금지법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해놓고 오직 황제한테만 기도하고 황제 외에 다른 어떤 이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라고 하는데요 이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는데 이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찍은 도장이 있으면요 이 법에 메어서 왕도 폐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국을 움직이려면 있잖아요 혼자서 지맘대로 해가지고 제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왕도 자기의 법 안에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 다리오가 이 법을 만들고 이 법에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하면 아마 자기도 거부할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기도를 한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넣겼다고 하는 걸 공포합니다 다니엘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항상 하는 것처럼 에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여러분 기도를요 혼자 숨어서 몰래 하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혼자 몰래 숨어서 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타임에는요 혼자 몰래 숨어서 하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고 싶은 거죠 다니엘 있잖아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걸 선택함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왕의 법이나 왕의 법에 찍혀있는 조서의 인증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 대한 거다라는 걸 온몸으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위했습니다 결국에 다니엘이 잡혀 들어왔네요 왕은 당황합니다 아주 큰일 났죠 이렇게 귀한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 넣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은 들어갔고요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아이고 어셨나요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다리오가 잠을 못 자요 사자한테 어떻게 됐을까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와봤더니 다니엘하고 사자들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 나오라고 그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걔를 다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다리오가 크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은 다시 조서를 내려요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서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페르시아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존속하는 거다 그러니 다니엘이 믿는 이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라라고 온 나라 백성들한테 공포하는 일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 준비한 건데 이거 어때요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좀 야해요 여러분 절대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라파엘로 그림인가 아마 글 거예요 안 모르겠어요 라파엘로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이런 거니까 라파엘로는 이렇게 당날 계단 애들을 많이 그리는 친구인데 아무튼 사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앉아있는 다니엘 이 그림보다는 제가 더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다니엘이 늙었잖아요 늙어있는 다니엘 이렇게 나와있고 사자들은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고 다니엘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물어라 뭐 이러든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이게 훨씬 더 좋아보여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고요 이렇게 이거 너무 이상해 표정도 너무 이상해요 삼손 같지 않아요 삼손? 사자 찢어 죽는 삼손 자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생을 일관성을 갖고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순교하잖아요 다니엘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80이 넘어서까지 매일 순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매일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왕의 가장 총애를 받고 가장 영예를 눌릴 수 있는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 나아가지고 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것 그 모든 것들이요 살아서 순교하고 있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순교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불멸의 가치를 위해 필멸의 목숨을 상대화하고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정할 수가 있어요 불멸의 가치 영혼이 망하지 않을 어떤 것을 위해서 반드시 망할 목숨을 상대화시키고 그것을 희생시키는 행위를 순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망하지 않을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영혼이 망하지 않을 그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가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반드시 사라질 생명 반드시 없어질 시간 같은 것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돈 같은 것들요 이 영혼한 가치에 투자하는 걸 순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하면 그걸 순교자라고 말하지만 그걸 평생을 통해서 한 그 사람 역시 이 땅에서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정기적으로 병건 생활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삶을 허비하는 것 여러분이 애쓰며 수고로이 번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 작은 순교들이고요 평생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식의 순교자들의 삶들이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교적인 삶을 살았던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쓰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한 고백이에요 신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참신자를 보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체제의 순응과 거룩한 불복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체제에서 나온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걸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숨어서 몰래하는 기도를 선택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강력한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있다면 또 반대편에는요 거룩한 불복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룩한 불복종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거룩한 불복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다니엘이요 이걸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가 어린 시절 뜻을 정하고 했던 그 뜻 그걸요 평생을 통해 지켜왔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많은 역사들을 일으킬 때 갑자기 뭔가 번쩍했다든지 성령이 충만했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뭐가 나타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7장에 가면 그런 일이 막 나타나지만 6장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 같은 것들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 에피소드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에피소드들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불복종이 가능하게 했던 힘이 뭘까요? 그건요 그가 어렸을 때 정했던 그 원칙을 쭉 평생을 통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내공인 거예요 내공 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에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누군가 그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던 그 기도 평생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이 말했던 그 돌아올 것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걸 가지고 기도했던 그 삶이 모여서 이 순간에 불복종이라는 것으로 이 체제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거룩한 불복종으로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지금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월요일날 나와가지고 있는 건 대단한 거죠 주일날도 나와있었을 텐데 주일날도 나와서 예배해드리고 아침도 밤까지 계속했을 텐데 월요일날 또 나온다는 거 막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거의 여러분 순교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순교로 하루를 마무리한 걸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정 보세요 표정 아 참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 2부에 넘어간 거예요 자 1부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왔던 삶의 에피소드들이었어요 그 다니엘의 이야기였죠 내러티브 이야기들 근데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7장부터 해가지고 12장까지의 내용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에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9장까지의 내용은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인데 이 일들이 영원히 맨 끝에 일어날 일까지 되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일어날 어떤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건데 시간이 나중에 보면 490년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70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70년씩 7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9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490년이 지나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490년 더하기 35 해가지고 500 몇 년 해가지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9장까지에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또 일어나야 될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눠가지고 2부는 9장까지 3부는 10장부터 12장까지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 2부부터 가보죠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거의 읽어보지도 않았고 읽을 때마다 빨리 장수를 넘겼고 읽어도 무슨 내용이 몰랐던 이 부분인데요 이걸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체 지금까지 왔던 이 흐름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였던 이 일상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림에 보면요 환상 중에 사자와 공과 표본과 열불의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15절부터 28절에서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9절부터 14절까지의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 그게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인자 같은 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마가복음에서 자기를 인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인자라는 표현을 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하는 건 정말 무식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말하는 건요 난 사람의 아들이다 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라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모든 악의 권세들을 깨부시는 그 철창을 들고 오는 그가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를 인자라고 소개하는 거지 사람의 아들이라고 오해해가지고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쓴 거죠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깊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내 짐승이 나오고 그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내 짐승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고 이 모든 이 질문 이 내 짐승을 무너뜨리는 인자가 온다는데 그 인자가 뭔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2장에 나왔던 너부간 해설이 꿈꿨던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머리, 몸, 통, 허리, 다리, 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네 가지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사자, 곰, 포범, 열불, 짐승도 네 가지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국들, 그 제국의 정신들을 인자 같은 이가 오셔가지고 다 깨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그림 또 좋나요? 날개 달린 사자, 날개 달린 머리 셋 달린 포범 그리고 입에 뭘 많이 닿고 있는 곰 그리고 마지막에 열불 짐승인데 티라노사우스로 그려놨네요 이건 이제 메이커 없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은 좋지 않아요 뭔가 좀 작가가 있어야 되는데 개념이 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는 좋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고 센 제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등장했고 또 페르시아가 등장했고 또 헬라 제국이 등장했고 로마 제국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또 나중에 어떤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뿔 중에 열 개의 뿔 중에 한 뿔이 더 세져가지고 그 뿔이 더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해석되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BC 2세기를 살고 있었던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민족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역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의 역사구나 이 제국과 이 제국과 이 제국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이 제국 가운데 있는데 이 제국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이 뿔이 지금 우리를 찌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인자 같은 일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한 민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싸움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제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BC 2세기의 해석이라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느냐고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제국이 지나갔죠? 그런데 그 뒤에 제국이 안 나왔나요? 제국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같이 거대한 나라도 있었고요 또 미국같이 거대한 나라도 있고요 또 막 EC나 EU 같은 것도 지금 거대해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나라가 지나갔는데 또 세 나라가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나라라고 하는 것이요 묵시가 이미 우리가 시작됐는데 묵시가 시작되어지면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네 나라라고 하는 넷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뭘 의미하냐면 사방 알죠? 사방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모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시록 같은 데 보면은요 사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걸 잡고 있는 네 천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게 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막 정리하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열 뿔은 이유 공동체다 그래가지고 열 개의 뿔이 하나하나 있어요 이유가 처음 시작할 때 열 개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뿔이 커진다? 그럼 어딜까? 독일일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 막 30개가 넘고 40개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뿔을 더 막 키워내야 돼요 성경을 막 추가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나라 하나당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되어 줄 때가 있었어요 빛이 2세기까지는 그렇게 적용돼요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는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묵시의 성격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 네 제국의 힘들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 같은 것들은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오는 강력한 제국의 정신들이에요 힘이면 된다, 돈이면 된다, 능력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풍조, 사상들 강력하게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사상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짐승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사상들을 부숴뜨리고 깨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인자 같은 이가 오셔야 깨뜨릴 수 있다는 걸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해석으로 바꿔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없이 많은 제국과 제국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세계는 네 짐승의 나라들이 점령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날랑 이 마지막에 나오는 열불 짐승은 강력하게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왕일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왕들과 열방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한다고요 또 강력한 적 그리수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강력한 적과 이 적들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끝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가 와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대한 어두움과 거대한 어두움과 거대한 공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이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 힘들게 할 것이지만 결국에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이 모든 것 다 뒤집어 엎으실 거야 라는 소망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자 다니엘에서 2장에 나와 있는 애와 다니엘에서 7장에 나와 있는 환상이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머리는 사자로, 은은 곰으로, 동은 표범으로, 철은 놀랍고 무서운 짐승으로 해가지고 여기 그림이 조그맣게 나왔네요 용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철과 진흙의 시대는 작은 뿔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2장에서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산돌로 이게 다 깨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깬다는 거죠 거룩한 산돌, 여기 나와 있는 인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8장에 넘어왔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중에 본 역사 속 성도의 삶인데요 인자야 깨달아라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야 여기는 뭐가 나옵니까? 수장과 숫염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숫양이 상징하는 건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숫염소가 상징하는 건 헬라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두 염소가 싸우고요 결국에는 숫염소가 수양을 죽입니다 그런데요 숫염소 뒤에 뿔이 하나 나는데 이게 또 작은 뿔이 나는데 이렇게 뿔이 네 개가 있는데 네 뿔 중에 한 뿔이 더 커져요 자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의 숫염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장군에게 나라를 네 개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걸 네 뿔로 생각하는 거고 이 네 뿔 중에 한 뿔이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루크스 왕조가 우리를 찌른다라고 이해한 거죠 그래서 BC 2세기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 숫염소 이 작은 뿔과 대치하고 싸우고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됐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가브레엘이 와가지고요 이 모든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교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어디서 봐야죠 아휴 너무 어둡다 지금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염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염소랑 양 있고 이렇게 가브레엘이 쟰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그름도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를 저렇게 이쁘게 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천사가 이쁠 것이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천사를 왜 다 이쁘게 그리죠? 다 또 금발이에요 천사는 또 가브레엘은요 가브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센 천사 가브리가 힘이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힘센 사람인데 이런 느낌 아니겠잖아요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고 이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얘도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교훈점 정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며 백성을 공격하는 강력한 나라와 왕들이 있다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왕들이 나올 거라는 거고요 또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뿔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고통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좀 공감하고 탄식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탄식하면서 성도가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한 때 그럼 이게 고통이 계속된다 그러면 얼마 힘들까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이 계속되는데 이게 안 끝날 것 같으면 우리 힘들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무슨 이야기하냐면 정한 때까지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움직이시는데 어떠한 때까지 이러한 세상의 힘들과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이 막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한 때가 오면 그분이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때를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될 일을 모르지만 결국 될 일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고 내년 일도 모르지만 결국 우리 다 웃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있나요? 우리 결국 다 웃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죽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다 웃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때 우리가 다 웃을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힘들지만 또 믿음으로 버티며 그 정한 때 오기를 정한 때가 와서 그분이 모든 걸 회복시킨 걸 경험할 때까지 또 우리 싸움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BC 2세기에는 이걸 전투의 용어로 이해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한 때가 올 때까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성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또 다른 순교가 어떤 것일지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낙심한 마음 넘어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정한 때가 있다는 확신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지금 말하는 걸로 들을 수 있죠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성도야 깨달아 알아라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들도 반드시 멸망한다 지금 모든 걸 다 이기겠다고 말하는 그 강력한 힘들도 반드시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러니 힘내라라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습니다 9장 왔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또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하는 다니엘의 회계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시대를 계속 보니까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막 제국과 제국과 그 제국의 능력들 힘들 능력들이 막 와가지고요 성도를 핍박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핍박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지금 80이 된 나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지금 80년 동안 거의 처음에 얼마 어렸을 때 얼마 빼고요 거의 7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포로 포로 포로를 이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을 때 책을 보았는데 어떤 책을 읽었냐면요 에레미아설 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레미아가 본 환상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찾고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이 다니엘이요 이제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에 이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 백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등장하고요 고레스가 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뭘까요 70년 동안 만약에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고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30년만 지나도 일제치하 우리가 있어가지고 36년 있었으면 실제로 여러분 다 돌아가기 쉽지 않은데 70년이면 있잖아요 한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에루살렘이 어디 있으며 거기서 영광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요 다 영고가 바벨론에 있어요 아무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레스가 나타났고 고레스가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근데요 이 다니엘은요 지금 이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이 돌아갈 수 있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와 영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꺼이 바벨론의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다니엘 속에서 회개의 기도로 터져 나오는 거죠 황폐한 아이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겠는가 황폐한 영적인 우리 상태를 어떻게 쇄신할 수 있겠는가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길 구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영광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진짜 영광받는 게 이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입각해서 청원하죠 당신은 자비하십니다 당신은 고룩하십니다 당신은 이걸 행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요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하고 극률하신 분이기에 나는 은혜와 자비와 극률을 구합니다 라고 낮아져서 나아가고요 결국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기 돌아가서 그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그가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는요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는요 당장 얼마 후에 일어날 이 에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들었던 이 하시딤은요 이 무너져버린 또 이 시대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 성전 성전에 세워져 있는 제우스 신상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파괴하고 꺾어가지고 다시 이 제우스 신상을 밖으로 집어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역사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신상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우리 가정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떠한 종류의 우상 우리가 숭배하고 있고 그의 뜻에 쫓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갱신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찾아가지고요 그것들을 끄집어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고 긍을 바라셔가지고 당신의 성품을 내게 부어주셔가지고 제발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듣고 다시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요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합니까? 예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죠 분명히 에레미야한테 그만했어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이가 와가지고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요 이렇게 끝나버려도 괜찮은데요 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낼 때 추가적인 명령도 하나 있어요 70년이 7번 지난 후에 회복될 거라는 이야기도 하죠 이게 뭡니까? 70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될 게 있어요 근데 또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7번 지난 다음에 490년 거의 500년 지난 다음에 뭔가 일어날 일이 있대요 다니엘한테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이 예전에 봤던 그 환상이죠 인자 같은 이가 오게 되는 그때가 여러분 49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다니엘의 연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확하게 490년인지 또 어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완전에다가 10을 붙이면 많다 해요 근데 또 7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하게 완전한 그때 그러니까 정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그때의 아들을 보내시는 그 사건을 여기서 가브레이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얼핏 들려주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하고 있는 기도 이걸 따라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의도가 드러나길 원하고 그 성품이 나타나길 바라고 은혜와 자비와 궁유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르심이 경험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 나라가 내게 임하셔서 그 통치가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깝게 오늘 먹을 걸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10년 후 50년 후 30년 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 책임지신다는 것 짧게 또 멀게 길게 하나님이 내 생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 11장 12장 정리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9시 반인데요 1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서 3장을 1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장에 가면요 은총을 받으니 평화나라 강거나라 강거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희때길 강가에 가가지고요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애원의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얼핏 490년 후에 어떤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10장에 딱 가면요 이제 이 하시딤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자기들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죠 죄인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 죄인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운총을 받은 사람이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 인자에 대해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사람들 그는 큰 운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요 이제 눈으로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됐기 때문에 큰 운총을 받은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하시딤이 이걸 못 받았어요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싸우다 다 죽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시간 너무 오래 했어요 아무튼 넘어가요 자 11장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아마게또 전쟁이 여기서 나왔다고도 말하죠 그리고 비천한 북방왕이요 그 작은 뿔을 가지고 또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북방왕이 누군지 남방왕이 누군지 찾아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요 이 남방왕 북방왕을 어떻게 나누냐면요 남왕과 북한이 싸우는 걸로 이야기해가지고요 북한이 나쁜 나머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뿔로 우리를 찢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안부 종말론 이단 같은 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때 아마게또는 일어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남방왕 북방왕 다 영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를 공격하기를 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점점 더 고난이 깊어지고 이 고난이 점점 더 힘겨워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세에 우리가 당연히 경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고난과 이 고통이 감아진다고 말한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말하면서 보여주셨고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요 이 땅에서 이 싸움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하고 이 신성모독적인 북방의 왕과 작은 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1장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1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제리메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어둡고 칙칙한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와 끝까지 이렇게 힘들으면 어떡해 그러는데요 뒤에 가면 갑자기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미가엘 이 미가엘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전투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데 여러분 이 미가엘이요 개시록에 보면요 이 하늘에서 큰 용을 쫓아낼 때 싸웠던 천사장이에요 마귀를 잡는 것이고요 마귀를 결박할 때도 미가엘이 결박해가지고 이 마귀를 불구덩에 집어 던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가엘이 일어나는 건요 이 땅에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통칭하고 있는 사단을 잡아내고 이제 모든 걸 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사인이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인 거죠 언제 이 모든 회복과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 두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요 마지막 날에 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서 이 모든 심판이 일어나고 모든 악한 것들이 몰락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8절부터 13절까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뜨나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에 그렇게 된다 계산하면 어떨까요 한때 두때 반때면요 이게 뭐냐면 3년 반이라는 뜻이고요 계산하면 291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걸 또 290일 지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42개월 이게 뭐냐면 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갑자기 성격이 안 와요 아무튼 금방이에요 금방 이게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할까라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 금방이야 금방 그러니까 금방 올 그분의 의로운 사람의 정화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기간 42개월 되는 이 고난의 기간 너무 짧은 건 아니죠 42개월 길잖아요 힘들죠 군생활도 요즘 28개월 밖에 안 하는데 되게 긴데 또 여러분 막 이를 악물고 버티면 또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이 시간이 뭔가 이렇게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견디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내자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봉야에 진 책이라고 불러지는 책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어두움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으십니다 부활은 이 모든 걸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고 많은 자를 죽게 돌아오게 하는 자를 별같이 반짝거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 하나 읽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그 나라가요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면요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주권을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백성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강력한 것들을 다 파하는 권세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